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. 완료 6 인수시험 결과서 테스트 결과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프로젝트 명이 있고요. 그 안에 시스템명이 있고 구분, 검수일자, 메뉴 구성, 항목 리스트, 검수결과 1차, 검수결과 2차, 검수자 등 상세하게 인수시험을 시행하고 결과서를 작성합니다. 메뉴 구분이 대메뉴, 항목은 중소메뉴로 구분하여 정리합니다. 결과서를 잘 작성해야 또 피드백도 할 수 있구요. 테스트에 대한 부분이죠. 그래서 이 부분, 어 이거 문제가 있다 하면 빨리 수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작성해야 됩니다.